월드 K-POP 센터에서는 K-POP 스타가 되기 원하는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 나만의 특별한 개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인재로 양성하는 기관입니다. 캐스팅 핫 플레이스로 자체 방송 공연을 합니다. 연예인 산업 파트너사와 활발한 제휴로 무궁무진한 모델 아역 연습생 발탁기회 제공합니다. 서울의 중심 남산에 위치한 월드 K-POP 센터에서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미래의 독보적이고 체계적인 K-POP 글로벌 K-POP 아티스트를 배출하고 있습니다. WKC 퀴즈 아카데미 문의는 0104562-6390 모집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모집 분야 보컬 댄스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. K-POP의 기본 루틴 무궁무진한 모델 아역 연습생 발탁기회 제공합니다. 춤과 노래를 즐기는 누구나 K-POP이 좋은 누구나 취미부터 전업까지 누구나 겪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모든 단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. K-POP을 대표해 차세대 스타가 될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보컬, 댄스, 연기 전문 교육을 통해 끼와 재능을 갖춘 예비 K-POP 스타들을 양성합니다. 아이들에게 큰 무대 경험은 무엇보다 큰 교육이 됩니다. 큰 무대를 앞두고 퍼포먼스를 연습하고 있는 영상입니다. 월드 K-POP에서는 비디오 제작도 합니다. 나만의 별이 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. 월드 K-POP 센터 아카데미 아이들의 공연 준비 영상입니다. 월드 K-POP